커다란 총 타고 날아다니면서 기모아서 총 갈겨버리는 슬라로칸의 중재자 차스카 허공답보로 공중에 뜨고 공중 저격까지 쌉가능한 닉틀란의 연기박지 울러론 이번 픽업 캐릭터들 심상치가 않다 먼저 오성 바람 속성에다가 활 캐릭터인 차스카 쿠키런 마녀의 성에서 눈꼽아 쿠키를 라디오 드라마에서 많은 역할을 연기하신 수연 성우님께서 맡으셨다 차스카가 파티에 있을 때 파티 내 자신의 캐릭터가 적을 처치하면 일정량의 열소를 회복합니다 밤온 가오 상태의 차스카는 올가미를 쥐고 영혼총에 탑승해 긴용처럼 날아올라 비행합니다 이때 차스카는 이동 속도와 경직 저항력이 증가하고 비행 시야를 더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죠 밤온 가오 상태에서 일반 공격 시 차스카는 전방의 적에게 바람 원소 피해를 줍니다 강 공격을 진행할 경우 차스카는 탄창을 채우고 특수한 조준 상태에 진입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일정 수량의 적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최대 6발의 그림자 추적탄을 발사해서 바람 원소 피해를 주죠 이때 파티에 불, 물, 얼음 또는 번개 원소 캐릭터가 한 명 존재할 때마다 그림자 추적탄 한 개가 원소 전환을 일으켜 상응하는 원소 피해를 줍니다 오! 그럼 알맞은 파티원과 조합하면 차스카가 바로 여러 가지 원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원소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 편리하고 강력하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차스카의 원소 폭발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원소 폭발 발동 시 차스카는 바람 원소 피해를 주는 광풍의 영혼 수확탄을 발사하는데요 그 후 이 탄환은 다시 6개의 영혼 수확탄으로 분리되어 주변의 적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원소 전환을 일으킬 수 있죠 일단 원소 전환이 일어나는 캐릭터라서 속성 성배를 쓰기에는 애매할 수 있다 좀 더 정보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공포 성배가 거의 정배로 보이긴 하나 이번에 각종 원소 반응들의 개수가 버프돼서 정보가 뜨면 원마 성배도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다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이 나타 한정으로 이동 능력이 사기적으로 나왔는데 차스카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물론 상응하는 용 동료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스토리나 탐험 시에 용으로 변신해서 하는 거와 캐릭터로 탐험하는 건 낭만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나기 때문이다 공격 메커니즘을 보면 다수전에서는 꽤나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단일전에서 꽤나 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한다 다음은 사성 번개 활 캐릭터 올로론 리버스 1999의 피클즈를 연기하신 서정익 성우님께서 맡으셨다 물론이죠 올로론이 할 줄 알아요 올로론은 명령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공중 이동 능력과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차지 조준씨 올로론은 영역 교감 상태에 진입해서 나타의 특수한 그래피티와 문양에 담긴 힘을 추출할 수 있죠 올로론은 지금까지 봐왔던 나타 캐릭터들과는 조금 달라요 밤혼을 획득할 때 밤혼 가호 상태에 의존하지도 않고 대기 상태일 때도 밤혼 가호 상태가 유지되는 캐릭터거든요 올로론이 밤혼을 획득하는 방식부터 설명해드릴게요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면 파틴의 캐릭터가 밤혼 발산을 발동한 경우 또는 올로론이 원소 전투 스킬을 시전한 후 파틴의 다른 캐릭터가 적에게 물 원소 또는 번개 원소 공격을 명중시킨 경우 올로론은 일정량의 밤혼을 획득합니다 오 그러면 올로론은 물 번개 캐릭터랑 궁합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전투에서 적이 감전반응 피해를 받거나 파틴의 다른 캐릭터가 밤혼 성질에 피해를 줄 시 올로론은 획득한 밤혼을 일정량 소모해 밤혼 가호 상태에 진입하고 초감각이라는 효과를 발동해 번개 원소 피해를 줍니다 오 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파티원과 함께 싸우면 올로론은 밤혼을 더 순조롭게 획득해서 밤혼 가호 상태에 진입하고 효과를 발동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빙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게다가 이 효과는 올로론이 대기 상태일 때도 발동할 수 있어요 올로론의 원소 폭발도 공격과 지원 능력을 겸비하고 있거든요 원소 폭발 발동 시 올로론은 고대의 비밀 의식을 진행해 초음파 영안을 소환합니다 이 영안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적을 도발해 적을 유인하고 음파를 발사해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와 마무래 수가 많을 땐 한 곳으로 몰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유용한 스킬이에요 네 앞으로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올로론이 해결사로 나서줄 거예요 이외에도 월드를 탐사할 때 올로론은 파티네 자신의 캐릭터의 활강 속도를 높여준답니다 이래서 올로론이 도망이 재빨랐나? 농담이고요 올로론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니까 다른 파티원들과 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스킬 내용들이 겁나 복잡하긴 한데 나타 캐릭터로 때리거나 올로론이 스킬 쓴 다음에 감전 반응을 일으키면 올로론의 바몬이 차오르고 바몬으로 때리거나 감전을 일으키면 충전되어 있던 올로론의 바몬이 자동으로 사용되면서 번개 원소 피해를 주는 메커니즘이다 즉 서브딜러다 이 말이야 느낌을 보면 이번에 나오는 차스카랑도 쓸 수 있을 각이고 무엇보다 5.2부터 과부하 초전도 감전 쇠빙들의 피해가 증가하다 보니 감전 서브딜러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다 차스카가 옆으로 날아다니는 느낌이며 올로론은 수직으로 점프하듯이 날아오르는데 열수를 사용해서 키니치처럼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으면 이동 측면에서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 싶다 정리하자면 일단 차스카의 경우에는 방랑자라는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에 대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출시되어봐야 알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나타 탐험에서 이 친구를 안 뽑으면 굉장히 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로론은 명함 정도는 들고 가면 나타 서브딜로 쏠쏠하게 쓸만한 각이며 2돌파하거나 6돌파 스트레이트를 달리면 서브딜로는 꽤나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반부는 차스카와 린이 픽업이며 올로론이 포함되어 있으니 차스카를 노리면서 올로론도 업어가면 베스트다 후반부는 종려와 느비에트인데 둘 다 거를 타선 없는 쌍두 용왕이니 없으면 매우 꼬을 가능성도 아니고 그냥 꼬을 수 있다 특히 느비에트는 사냥이든 나선 비경이든 빠르게 넘기고 싶을 때 치트킥 캐릭터이기 때문에 명함만이라도 있으면 아주 좋다 그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길 그럼 네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